자먼 구장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인은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인은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루어질 것이오 고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지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물내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